가수들의 흥겨운 노래 소리를 감상하다 보니 아니 벌써 이렇게 또 그 시간이 와버렸어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도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습니다 네 즐거우셨다고 하시네요 정말 최고의 이 노래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방 배워서 이런 노래를 즉석에서 따라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끼가 넘치시고요 다 가수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마지막 무대를 정식해줄 가수를 소개해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네 이은경씨의 무대를 모시면서 저희는 다음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최상아 윤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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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라 가려거든 넘어가고라 세월아 가지 마라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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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라 너는 어찌 쉬어갈 줄 모르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빈틴인 곳을 그렇게 야속히 운정이 흘러가도냐 거기서 어쩌더라 멈쩌더라 얄미운 세월아 꽃다운 청춘도 네 품에 바쳐준 거래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너무 채쩍 말거라 가려거든 넘어가고라 가려거든 넘어가고라 가려거든 넘어가고라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마라 가려거든 넘어가고라 세월아 오지 마라 세월아 오지 마라 너는 어찌 쉬어갈 줄 모르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빈틴인 곳을 그렇게 야속히 운정이 흘러가도냐 거기서 어쩌더라 멈쩌더라 열미운 세월아 꽃다운 청춘도 네 품에 바쳐준 거래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너무 채쩍 말거라 가려거든 너만 가고라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너무 채쩍 말거라 가려거든 너만 가고라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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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